기아가 세 번째 순수 전기차이면서 두 번째 SUV 전기차인 EV5 콘셉트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은 현재의 일정이라면 올해 여름 정도에 출시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죠. 이제 곧 만나볼 차량인데요. 기아가 전광석화 같은 속도로 전동화 시대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차량인지 빠르게 만나볼게요. 기아가 순수 전기차인 EV5 콘셉트를 공개했습니다. 기아의 공세가 정말 대단하죠? EV5는 순수 전기차 플랫폼인 eGMP로 만든 세 번째 전기차인데요. 이 차량 먼저 보셨다고요? 아마 채널의 구독자분들이시라면 먼저 보셨죠. 프로젝트명이 OV로 채널에서 OV로 소개했던 차량인데 결국 EV5의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준중형급 사이즈의 전기차로 EV5가 올해 출시되는데요. 이미 출시가 확정된 상태에서 이번에 콘셉트를 공개한 것이죠. 이 말은 이미 양산차 디자인은 확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콘셉트는 양산차 디자인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네요. 먼저 외부의 디자인부터 만나보시죠. 어 이건? 누가 봐도 EV9을 닮았습니다. 별자리를 형상한 시그니처 램프는 EV9처럼 두 번 꺾이는 강렬한 디자인이죠. 그런데 EV5는 삼각별처럼 한 번 더 강렬하게 꺾인 디자인입니다. 위치와 영역에 있어서 EV9과 유사한데요. 이렇게 된다면 전기차의 디자인도 결국 패밀리 룩을 이어간다는 것이겠죠. 차이점이 있다면 EV9은 위와 아래가 사선처럼 마치 S차처럼 뻗어가는 DRL이라면 EV5는 각진 리을자 영상으로 간결하면서 보다 견고한 느낌을 연출했네요. 특히 헤드램프가 위치한 부분을 블랙 색상으로 처리하면서 밝은 낮 시간에 본다면 커다란 삼각형이 이 부분에 꽉 박혀있는 것 같고요. 멀리서 본다면 삼각형 몰딩처럼 보일 것 같네요. 타이거 페이스의 디자인은 한층 더 강조된 디자인으로 보닛을 길게 앞쪽까지 전진시키면서 타이거 노즐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디자인은 큼직큼직한 덩어리감을 강조하는 디자인이라서 준중형급 차량이 마치 중형급 이상처럼 커 보이는 디자인 효과를 얻고 있네요. EV9 보닛 전면 디자인이 수평으로 매끈한 디자인이라며 그릴까지 내려온 EV5 그릴 영상은 마치 커다란 조기 껍질이 열리고 닫히는 한판의 클램쉘 디자인이고요. 이마가 조금 돌출되면서 동시에 공격적인 인상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위장막 차량에서도 이렇게 보였는데 확실히 존재감이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두툼한 입술과 같은 스키드 플레이트 쪽 디자인은 전기차의 디자인과는 상반이 되는데 앞으로 돌출된 디자인으로 야무진 느낌입니다. 이걸 기아에 상반되는 디자인 철학인 오퍼진 유나이티드라고 할까요? 그럼 측면부 디자인도 볼게요. 측면부 디자인은 두 대의 차량이 동시에 생각나는데요. 첫 번째 차량은 볼보 전기차 XC40 리차지인데요. 꺾인 D필러의 디자인과 플로팅 타입처럼 연출된 루프의 디자인에 있어서 저는 XC40 리차지가 먼저 생각났고요. 두 번째로 연상되는 차량은 당연히 큰 형님격인 EV9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EV9 측면부 디자인에 있어서 3개의 꼭지점이 모이는 삼각형 디자인을 측면부에서 볼 수 있었죠. 덕분에 파격적이었는데요. EV5에서는 이 디자인이 전면 헤드램프 쪽으로 이동한 것 같네요. 측면부는 박스형 디자인으로 비율에 있어서 스포티즈보다는 셀토스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휠하우스 클레딩을 아주 두껍게 디자인하면서 오프로드의 탄탄함을 강조했고요. 특히 중간에 홈 디자인을 추가하면서 단조로움과 지루함을 탈피한 것 같네요. 또한 바닥에는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통통해 보이는 디자인은 결국 핸디캡이 되죠. 이 부분을 줄이고자 도어 아래에 블랙 색상 몰딩을 제법 두껍게 삽입하면서 마치 허리가 잘룩해 보이는 글래머 같은 착시 현상을 얻고 있습니다. 휠 디자인은 기하학적인 삼각형 디자인으로 이 디자인은 EV9에서 삼각형과 사각형 디자인으로 선보였죠. 아마 EV5에서도 비슷할 것 같네요. 측면부의 독특한 디자인으로 아반떼 C필러에서 본 것 같은 패턴이 추가되었는데 마치 뜨거운 CPU를 시키는 방열판 같은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디자인이 사이드 스커트 부분과 D필러에 공통적으로 적용했네요. SUV에서 가장 밋밋한 디자인이 바로 측면부이죠. EV5의 측면부는 확실히 다른데요. 잘 보시면 준중형급 차량을 더욱 크게 보이기 위해서 수평형 캐릭터 라인을 적용했습니다. 특히 도어 캐치 위쪽에 삽입하면서 시선 자체를 높게 처리했고요. 차량을 수평으로 길게 보이기 때문에 준중형급 차량을 거의 중형급 이상의 차량처럼 보이게 만드는 시각적인 효과를 동시에 얻고 있습니다. 후면부 디자인의 핵심은 테일 램프의 디자인이죠. 커다란 D긋자 모양의 테일 램프는 트렁크 상부까지 치켜올리면서 로그보다 오히려 위쪽을 지나갑니다. 파격적인데요. 한마디로 작은 차량을 크게 보이기 위한 시각적인 효과를 후면부 쪽에서도 찾아볼 수 있네요. 그런데 이 디자인은 폴버 폴스타2 전기차의 테일 램프를 마치 180도 돌려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네요. 하지만 기아의 디자인 마법은 지금부터인데요. 디자인의 디테일을 곳곳에 숨겨놓았습니다. 먼저 에어로 스폴러에는 중간에도 타이거 노즈 디자인을 볼 수 있고요. 측면부에도 비슷한 디자인을 추가하면서 마치 모자를 쓰고 있는 것 같은 개성있는 디자인을 연출했습니다. 특히 리어 윈도우 좌우를 보며 잘룩한 허리 라인처럼 과감하고 또한 굴고있게 처리하면서 글래머 룩 같은 입체감이 정말 엄청나네요. 하단 검은색 범퍼를 번호판 위치까지 치켜올렸는데 힙업이 된 것 같은 스포티한 디자인입니다. 범퍼에는 실버 가니쉬 디자인을 추가하면서 자칫 둔해 보일 수 있는 디자인을 한층 날렵하게 처리했네요. 후면부 디자인은 지금까지 기아가 만든 차량 중에서 가장 전기차답고요. 심플하면서 오래 봐도 질리지 않는 타임리스 디자인을 기아가 완성한 것 같습니다. 신뢰는 콘셉트 말 그대로 콘셉트라서 가볍게만 볼게요. 기아의 방향성을 이해하는데 참고하시고요. 실제 양산차의 디자인은 이것과는 좀 다릅니다. 딱 봐도 EV9 콘셉트와 거의 동일한 디자인이죠. 스테어링율과 커다란 파노라빙 와이드 모니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와이드 모니터는 중간에 작은 모니터 하나가 더 추가된 것인데요. 기존 파노라마 디스플레이에서 와이드가 추가된 파노라마 와이드 디스플레이로 변경되었습니다. EV9의 양산차 실내와 거의 흡사한 디자인으로 출시가 예상되네요. 코치 도어를 볼 수 있고요. 시트를 보면 주석과 2열 시트를 벤츠 시트처럼 하나로 연결한 독특한 디자인입니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공간감을 보였는데 실제 차량은 당연하지만 이렇게 출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테스트 차량에서 코치 도어가 아닌 스탠다드 도어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후면부 트렁크 바닥 공간을 테이블로 변신할 수 있는 스마트한 기능을 볼 수 있는데 카니발 싱킹 시트처럼 바닥 공간을 잘 활용했다는 점은 칭찬하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차량의 크기는 전장이 4600, 전폭이 1865, 전고 1680, 휠 베이스는 2750mm 정도로 기아 스포티지 정도의 사이즈로 예상됩니다. 영상이 많이 길어져서 배터리 얘기도 좀 해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추가로 알려드릴게요. 기아가 한마디로 정말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21년도에 EV6가 나왔고요. 23년도에 EV9 그리고 EV5. 내년에는 EV7까지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기아 세 번째 순수 전기차인 EV5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EV5의 업데이트된 소식도 자동으로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